새벽 4시가 지난, 아, 새벽 4시 하는 리뷰, 예, 극한 리뷰, 오늘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일단 시계로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새벽 4시가 지났고요. 4시 5분쯤, 이게 지금 시간이 4시, 아니, 5분 좀 빠른 시계라서, 예, 4시가 지났다는 거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또 이렇게, 또 바깥에 보여드릴게요. 어둡죠, 예, 어둡기 때문에 4시라는 것도 인증해드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 극한 리뷰를 보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닥 재미가 있진 않을 거예요. 네, 있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극한 리뷰, 4시에 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리뷰할 킷은, 어, 좀 보기 힘든 킷이죠. 프레임 암즈, 예, 킷을 리뷰를 할 건데요. 요거 출처는 제가, 저희 시청자분 중에 크루지스라는, 지금 보고, 방송 보고 있는 크루지스 친구에게 강탈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강탈을 해서, 예, 바로 요거, 리뷰하기에 좀 달라. 나 극한 리뷰할 게 좀 필요하다, 그랬더니, 어, 되게 층데레 하면서 건네주더라고요. 하하하하, 층데레 하면서, 어,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어, 형 가져가요, 괜찮아요, 하면서, 어, 층데레 하면서 해줬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구매를, 저기, 신도림에서 했더라고요. 어, 이건 지금,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음, 왜냐면,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일단은 이게 뭐, 아,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좀 짚어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뭐, 어, 지금 요 킷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뭐, 가격에 대한 건 제가,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요 킷은 프레임 암즈의 킷이고요. 어, 번호는, 어, 28번 킷이고, 네, 모델명은, 어, XFA-CNV, 벌처라는 킷입니다. 벌처라는 킷으로, 가변이 가능한 킷입니다. 예, 프레임 암즈에 대해서는, 뭐, 평가가 그닥 그렇게 좋았진 않습니다. 예, 많이 이렇게, 그, 뭐지, 평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되게, 뭐, 관절이 헐겁다, 부터 시작해서, 품질이 그닥 좋지 않다, 뭐, 낙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품질이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워낙에, 그리고 또, 이쪽 메카닉 킷은, 반다이 킷이 워낙 좋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게, 별로, 이렇게, 저기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킷입니다. 보시면, 제조사는, 이제, 아시다시피, 고토부키아고요. 이게, 애니상 설정이 없습니다. 그냥 고토부키아에서 만들어낸 메카니즘이고요. 네, 가끔,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애니메이션, 뭐, 컨셉 영상이 나오긴 하지만, 뭐, 정식적으로 이렇게 밝혀진, 뭐, 스펙이나, 뭐지, 설정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라인업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최근에 프레임 암즈 걸즈 때문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조금, 어, 뭐, 좋은 쪽으로 방향이 좀 흘러가져서, 뭐, 아예 안 찾지는 않고요. 좀, 그래도, 약간의, 뭐, 판매율에는 도움이 됐는지, 요즘에는 좀 꾸준히 라인업으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 일단은, 그리고, 어, 박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박스 같은 경우는, 일단 앞모습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고토부키아라는 로고가 이렇게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암즈, 요렇게 글씨가 써져 있고, 모델명, 그 다음에 넘버링,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도 요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요기 잘 보시면, 이제 여기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 네, 요기 3,800엔, 3,800엔입니다. 고토킷이 보면은, 네, 원본이에요. 이게 원본입니다. 이거 따라가, 이거를 여성화 시킨 게 프레임 암즈 걸즈입니다. 그래서 대박이 난 거죠. 이게 보시면, 3,800엔 좀 가격이 나갑니다. 고토킷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가격이 좀 센 편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좀, 이게, 환영 못 받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어, 그리고 옆에는 이제, 요런 식으로, 앞면과 뒷면, 백샷,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동, 액션과, 제일 중요했던, 이제, 이렇게 가변. 무슨, 그, 새처럼 변하는, 네, 새처럼 변하는, 음, 새처럼 변하는, 요렇게, 가변 기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액션, 뭐, 이게 무슨, 유닛 같은 거, 추가 무장 같은 거를, 해줬을 때 나오는, 요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추가 무장 들어있죠. 앞에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돼 있고요. 요기는, 이제, 뭐, 상표, 요런 걸로, 차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가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3,800엔입니다. 3,800엔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고토킷 수거하려면,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근데, 이거 싸게 좀 구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고토킷은,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국에서 살 때, 제일 싸다고 느껴지는 곳이,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하비 팩토리거든요. 어, 하비 팩토리 쪽에서, 좀 싸게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는 10배입니다. 고토킷은, 대부분 10배였는데, 이번에 이거 신도림에서 구입을 했나봐요. 신도림 보니까, 여기 하비, 예, 신도림, 하비, 어, 하비 뭐였죠? 이쪽에서, 신도림 쪽에서 구했는데, 이게 가격이, 그쪽 금액이, 5만 3,300원이에요. 어, 5만 3,300원입니다. 아, 조이아비요. 예, 조이아비. 어, 5만 3,300원입니다. 3만, 어, 3,800원인데, 5만 3,3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쌉니다. 겨, 어. 싸요. 아, 3만, 어, 3만 4천, 어, 3만 5천 3백원. 어, 3만 5천 3백원. 아, 죄송합니다. 새벽 4시라. 예, 3만 5천 8백원. 아, 3백원. 3백원. 어, 미안해요. 어, 숫자가 자꾸 헷갈리네. 어쨌든, 그쪽이 좀 가격이 싸대요. 어, 그래서, 요거를 혹시라도 관심을 두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에 제가, 아까도, 그, 초반에, 고토킷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게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좀, 곧 이걸로, 어, 관심이 좀 가시는 분들은, 신도림 쪽에서, 저렴한 곳에서, 네, 미안해. 미안해. 아우, 힘들어서 그래. 하여튼, 좀, 그쪽에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다고, 어, 구입해준 친구가,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네, 지금 막 울고, 막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 숫자 못 센다고. 그럼 또, 아, 이제 좀, 앞에 케이스가, 좀, 특이한데요. 이렇게 투명 클리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투명 클리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프레임 암즈라는, 그 프레임이 안에, 내부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요 뾰대를, 보여주는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요렇게 살짝 보이는, 러너가 살짝 보이게, 사출이 되는 게, 보이는 이런, 어, 뭐지? 비닐 포장으로, 어, 좀, 안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하긴 하네요. 다른 프레임 암즈도, 안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요 벌처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안에 볼 수 있는, 예전에 우리, 뭐, 쌍팔년도, 뭐, 이렇게, 프라모델 같은 거 있죠? 어, 쌍팔년도 외우 있잖아, 왜, 메칸더브이, 뭐, 이런 거, 메칸더브이, 뭐, 이런 거, 그런 거 만들, 그런 거 샀을 때, 그런 박스 포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열어보면, 네, 구성은, 일단은, 1층은, 요런 식으로 돼 있고요, 1층은, 요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요렇게 돼 있고요, 요렇게 돼 있고, 요걸 좀, 드러내면요, 드러내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프렘 암즈라고 해서, 프렘 암즈라고 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러너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빔 박스인지, 아닌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체크를 해서, 뚜껑을 이렇게 열어내고, 보면, 나머지 러너들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러너들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들어가져 있고, 안에 또 설명서가, 동봉이 돼 있습니다, 설명서가 이렇게, 동봉이 돼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얘기를 해보니까, 요건 무장 파츠인 것 같고요, 무장 파츠, 무장이나 손, 요런 쪽 파츠인 것 같고, 요긴 뭐, 기본적으로, 껴져 있는, 외장 파츠인 것 같습니다, 되게 단초로 하네요, 예, 러너는 요런 식으로, 일단 러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러너부터, 살펴보도록 하구요, 러너는, 일단 요색으로 나와있습니다, 요런, 약간의 무슨, 빨간색은 아닌데, 옅은 빨간색 같은, 그런 느낌, 요런 식으로, 두 개가, 똑같은 러너, F로, 지정이 된 러너가, 두 개가, 들어가 소재가 돼 있고요, 이렇게 부피가, 이렇게 작은 걸로, 고토킷은, 좀 특징이 뭔지 아시냐면, 특징이 뭐냐면, 이게, 반다이는, 큰, 러너에, 덕지덕지, 이렇게, 분포를 시켜놨잖아요, 색깔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더, 뭐, RG를 보시면 알겠지만, RG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RG를 제가 좀 보여 드리면, 이게, 반다이 러너입니다, 반다이 러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색깔별로 나눠지다 하지더라도,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빨간색, 흰색, 이런 식으로, 혹은, 검정색, 빨간색을, 합쳐놓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한 러너, 이만한, 거의, A4, 사이즈만한, 러너에, 합쳐놔요, 그런데 반에, 고토킷은, 색깔별로, 그냥 나눕니다, 색깔별로, 그냥 나눠놔요, 나눠놉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러너를, 이건 보라색이고요, 보라색으로 해서, 이렇게, 두 장, 소지를 하게끔, 이게 좀 나누는 편이에요, 색깔별로, 어,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서, 크게 상관없이, 크게 상관없습니다, 크게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좀, 나누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나누는 경향, 아마, 저게 특허가 돼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저 기술이 특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조형이 돼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검정색, 이렇게, 요만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클리어도,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대신, 고토킷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있다면, 이런 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하나로 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반다이는,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봉투 하나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고토킷은, 같은 포장을 하지만, 이렇게, 분할을 해놓습니다, 분할을 해놓는 케이스가 많아요, 어, 그래서 고토킷, 또 고토킷의 포장은,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봐도, 아, 얘가 고토킷이구나, 아니구나, 라는 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러너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일 핫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제일 중요한 부분인, 프레임이 있습니다, 내부 프레임이, 프레임 암즈는, 각, 그 프레임, 그, 제품마다, 이렇게, 내부 안에, 프레임이, 조립이 된 프레임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내부 프레임이, 그래서, 열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가 됩니다, 드러낼 수 있구요, 세워둘 수가 있고, 조립이, 구동이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절도, 한번 움직여 볼게요, 고관절, 관절,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구요, 머리, 뭐, 손은 이런 식으로, 가동 기믹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어, 빠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잘 빠져요, 이거 보셨죠, 이게 벌리고 있는데, 뚝 빠져요, 어, 벌리고 있는데, 그냥 뚝 빠집니다, 고정성이 그닥 없어요, 어, 고개도 잘 돌아가는 편이구요, 이쪽으로 돌아가는, 요 관절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요 관절도, 괜찮습니다, 다리 관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리 관절, 다리 관절, 접어볼게요, 아주 잘 접힙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잘, 접히게 됩니다, 그리고, 발목 관절, 확인해 보면, 잘 움직이구요, 예, 가정 범위는, 진짜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정말 잘 되구요, 그 다음에, 허리 관절, 허리 관절도, 거의, 예, 배도 말 수 있구요, 머리 관절도, 상당히 괜찮은, 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얘가, 좀 잘 빠져요, 잘 빠집니다, 포징치하다가, 애노님 어서 오시구요, 포징치하다가, 그냥 빠집니다, 어, 포징, 내 포징피아라고, 이렇게 접다가, 그냥 뚝 빠져요, 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관절이 좀 많이 약합니다, 고정성에, 관절의 고정성이, 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물결이 되게 심해요, 예전에 그, 지금 보이셨죠, 요거 요거 요거, 반다이 키 중에 요거, 요킷 보시면, 이게 지금 물결이 잘 보이시죠, 물결을 치는게, 킥같은게 보면, 여기 물결, 여기 오라이저만 봐도, 물결이 심하게 보입니다, 지금, 음, 물결이 심하게 보이죠, 이게,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결이 좀 심해요, 어, 물결이 되게 심해요, 미크님 어서 오시고요, 네, 되게 심합니다, 물결이 좀 심하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잘라놓고 붙인 다음에, 게이트 정리를 안 했어요, 진짜 게이트 진짜, 핫토이, 아, 아, 고맙습니다, 게이트 정리 하나도 안 했어요, 아우, 나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거 게이트 정리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게이트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건 분명히 막니퍼로 자른 거예요, 어, 궁극으로 잘라도, 이렇게 끝까지는 안 되는데, 어,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보이시죠, 게이트 자국, 진짜 극혐입니다, 이거, 진짜 극혐입니다, 보이시죠, 적나라하게 보이는, 하하하하, 어, 적나라하게 보이는, 이, 프레임, 아우, 진짜, 막 극혐, 극혐 소리, 제대로 나옵니다, 지금, 아우, 토 나올 것 같아요, 막, 보이시죠, 어, 이러니까,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하하하하, 반다이가 잘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어, 킷이, 디자인, 메카니즘적으로, 어, 잘나가면 뭐합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에서, 마이너스를 많이 받는데, 어, 하나하나 뜯어서요, 예, 그렇죠, 예, 분리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분리는 솔직히, 좀 쉬운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분리는 또, 의외로 또 쉬운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도 쉬워요, 이렇게 잘 분리도 잘 돼요, 막, 예, 그냥, 쑥, 뭐야, 이건, 뭐야, 뭐야, 어, 이거 뭐야, 하하하하, 어, 이거 뭐야, 어, 나 깜짝 놀랐네, 이게 붙어있는 게 아니고, 걸쳐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거 살짝만 해도, 그냥 빠져요, 하하하하, 어, 어, 상당하네요, 야, 접합선, 야, 접합력이 상당합니다, 어,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가 여기서 많이 깎이네요, 예, 많이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쉽네요, 음, 아, 매니큐, 예, 그래도, 안 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순적 코팅을 하면 된다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시,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제, 자체로 평가를 해야죠, 어, 그렇지 않을까요? 보강하면 됩니다, 어, 뻑뻑하면, 뻑뻑하지 않으면, 헐렁하면 보강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평가하는 건, 이 상태 이대로잖아요, 출고된 이 상태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하면 됩니다, 개조하면 돼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평가를 함에 있어서, 좀 벗어난 범위고요, 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 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평가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단점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점수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쪽에서, 점수가 많이 깎일 수밖에 없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기네요,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발이 거꾸로 됐는데도, 얘가 멀쩡해 보입니다, 지금, 발목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여기가 정면이거든요, 발목이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 요런 가동성은 갑이네요, 이런 가동성은, 이거 이렇게 해도, 발 맞다고 하겠다, 원래 얘 발이 이거예요, 원래 발이 이거예요, 라고 해도, 믿겠네요, 이런 거는 참, 밤수, 점수 받을 만하네요, 이것도 빠져요, 대박이네요, 발 돌리다가, 이렇게 빠진다는 거, 우와, 대박이다, 발 돌리다가 빠져, 야, 야, 진짜, 대박이네, 뭐 해도, 다 헐렁헐렁하네, 야, 가격 얼마 정도 하나요, 하시는데, 3만, 아, 3,800원입니다, 10배 치면, 3만 8천원 정도 하고요, 구입하신 분은, 3만 5천원에, 구입을 하셨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네, 관절 자체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는, 고정성을 빼고, 일단은, 이제, 고정성을 빼고, 그, 가동 범위라던지, 얘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본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IG 프레임보단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IG 프레임이 낮, 따는 것보다도, 뭐, 보여지는, IG 프레임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셨잖아요, 이게, 이렇게 있으면, 진짜 볼품 없습니다, 진짜, 솔직히 좀 볼품 없어요, 좀 그렇거든요, 이건 제가 웃기다고, 이렇게 조립을 하고 있지만, 좀 이렇게 하면, 메카닉적인 느낌이, 좀 안 나요, 사실, 외장을 드러내고, 내부 프레임만 노출을 시키게 되면, 그런 면에서는, 솔직히, 좀, 어, 좀 많이, 이게, 메카닉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좀 뭔가 이상해지죠, 그에 반해서, 얘는 장갑이 없음에도, 뭔가 메카니즘적인 게 보여요, 어, 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렇죠, 뭔가, 뭐, 제피 같은 느낌이랄까, 어, 제피 아시죠, 이번에 처음, 요즘에 나왔던 메카닉, 애니미, 저, 아, 그, 영화 중에서, 안큰님 어서 오시고요, 음, 얘만으로도, 어느 정도, 메카니즘적이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어, 얘한테 무장만 껴줘도, 메카니즘, 어, 맥한 것 같아요, 어, 그런 면에서는 솔직히, 좀 점수를 좀, 후하게 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음, 아, 그렇지 않을까요? 얘는 얘 조차도, 조체로도, 자체로도 지금 메카닉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놓고 볼까요,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뭔가 없어 보여요, 얘도 프레임이 있지만, 뭔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반해, 고토키스는 뭔가, 메카니즘, 메카인 것 같아요, 없지만, 어, 메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의, 어, 그런 단점만 고토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다면, 뭐, 어디 내놔도, 어, 반다이약 열어도, 뭐, 크게, 뭐, 뒤지지 않는, 메카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단점 때문에,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시 프라하면 반다이지,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져 있다는 거, 뼈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간략히,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토킷, 프레임함즈, 설명서입니다, 어, 안변에는, 이제 아무래도, 전신샷과, 음, 비춰지는, 이제 가변, 독수리인가요, 뭐, 새 모양과, 그 다음에, 액션 포징을 취하고 있는, 발차기, 샤어 발차기 같은, 그런 느낌의, 포징을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세 가지의, 그림이, 같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음, 여긴 설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설정은, 나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설정인가요, 어, 읽으실 수 있는 분은, 해석 부탁드리고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보증서, 들어가 있고요, 품질 보증서, 프레임함즈, 품질 보증서, 예, 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러너가, 체크가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러너는, 솔직히 X자가 없는 걸로 봐서, 모든 걸 다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정크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모든 파츠는, 다 사용이 가능한 걸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포리캠 포함해서, 클리어, 모든, 네, 그런 게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조립하기 전에는, 관절은 다, 사진 절단을 하고, 조립을 해야 된다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 중간에, 음,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설정지, 구요, 설정인 거, 이거 설정입니다, 이거 설정지, 이고요, 설정으로,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고, 옆에는, 네, 특성, 특징이죠, 특징이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한글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몰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장 부분, 설명서와, 가변이 가능한, 가변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변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음, 그 다음, 이렇게, 설명서가 돼 있고요, 뒷장은, 그냥, 이런 식으로, 컬러링과, 포인트 줄 수 있는, 페인팅 포인트 부분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쪽 부분에, 포인트로, 다른 색을 넣어줄 수 있다, 뭐 이런 색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버로 같은 것도, 넣어줘도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레임 암즈를, 한번, 살펴봤어요, 뭐 전체적으로, 받은 제 느낌은, 뭐랄까, 가격이 좀만 낮았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가격을 낮추든, 혹은, 가격을 낮추든지, 아니면, 그, 뭐죠, 이 내부 프레임을, 좀, 손을 받든지, 개수를 했다면, 좀 좋은 평점을, 좀 받았을 것 같은데, 그, 가격에 나오는, 가격만큼의, 그, 내부 프레임의 품질이, 그닥 좋지가 않아서, 어, 좀, 많이 아쉽고, 좀, 앞으로도 좀, 그, 프레임 암즈 걸처럼, 어느정도,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고토 쪽에서, 그래야, 반다이와, 프라로서, 어, 품질, 품질로서, 이렇게 또, 겨룰 거 아니에요, 둘 다 윈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쟁은 어쨌든, 윈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쟁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윈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서로에게, 그래서 고토가 있는 장점은 또 반다이가 없고, 반다이가 있는 장점은 또 고토가 안 갖고 있어요, 항상 보면, 그래서 서로가 좀, 서로가 좀 경쟁을 하면서, 좀, 뭐랄까, 잘 이끌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음, 아이고, 이게, 어, 이렇게 되네요, 이쪽이다, 그래서, 프레맘즈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픈 리뷰고요, 조립은, 제가 다음 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해서, 달라고 그랬거든요, 이 친구가, 빨리 해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어, 조립을 해서, 여러분들께, 어, 어떤 식으로 조립이 되고, 괜찮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이렇게, 리뷰를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레맘즈, 이시, 어, 프레맘즈 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극한 리뷰, 다음 주 금요일, 4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 볼게요, 저도, 방송, 아, 영상 보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내용은 또, 유튜브로 올라가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수고하셨고요, Lucy,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